겁나게 잘 흔들어. 얼마나 광쟁이 타더라고 기움성 있어. 재미있게 잘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잘 보셨어요? 먼저 태당이 실천해. 잘 보셨어요? 재미있었습니까? 아유, 참 그래요. 얼마나 우리 또 산전수연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아다 난리가 나쁘네. 그냥 가수 끝나면 그냥 대기빵을 흔들고 옹댕이 흔들고 방댕이 흔들고 아주 오동하게 난리가 나부러 그냥 무대가. 팔깡 뒤집혀 그래.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실천시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가시는 시간까지 지명하고 질문을 드리자. 이 자리에 또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모시기 앞서서 제가 버릇고기 한국하고 여러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 하시다가 중간에 또 민호 가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민호 가수님 아주 유명한 김형님이 못지않는 우리 또 유명 민호 가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단선량을 모시도록 하고요. 자, 버릇고기 한국 하겠습니다. 입니다. 생ㄴ 수 수 수 수 수 이렇게 수 하얀 희망에 터진다 가슴중을 못 잊고 맺힌 죽인 배가 꼭 불안 받았을 때 채우신 건 그 생년을 어찌 쌓였어 소름없게 풀린 시절 한결에 지워져갈 때 아 우리 사랑 잊고 살았던 한밤 우리 고개여 울빛도 흘렀 슬픈 목적은 후회할 수였어 그렇지 방대에 흔들고 그냥 흔들고 가만히 두고 어디 어미도 흔들어 어미도 흔들어 그렇지 손자도 많아가지고 그럼 평가에 졸피야 하얀 희망에 터진다 하얀 희망에 터진다 하얀 희망에 터진다 죽인 배가 꼭 불안 받았을 때 채우신 건 그 생년을 어찌 쌓였어 하얀 희망 세렁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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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